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 조치가 단행되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사이 94억 달러나 줄었습니다. 한국은행에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를 보면,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,382억 8천만 달러로 지난달 말보다 94억 3천만 달러 줄어 3월 말 이후 4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인 2008년 11월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. 한국은행은 기타 통화와 외환 자산의 미국 달러와 한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와 더불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